안녕하세요. 저는 46회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동차 합격하게 된 한재환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8살이고 해상보험을 전공하고 약 3년간 LNG 선박에서 승선을 하다가 올해 8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시험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제가 손해사정사 시험 중에서 재물손해사정사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물론 제가 관련 학부를 전공하기도 했고 해당 업계에서는 선박을 승선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좀 공교롭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자격증 대비 조금 짧은 시간 안에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동차를 목표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인강을 제공하는 곳이 사실상 인스티비 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저명하신 분들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박종화 교수님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전략과목으로 선택할 만큼 사실 시험 범위를 명확하게 좁혀주시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유머러스하게 인강을 진행해 주셔서 지루하지 않게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영익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얇은 교제와 그리고 짤막한 강의로 대단히 짧은 시간 동안 집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인강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얇은 교제라서 사실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실제 시험을 치르고 나서 보니 그 얇은 교제에 정말 거의 모든 시험 문제가 나올 정도로 매우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46회 시험에서도 4번, 5번, 7번 문제가 교수님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었고 덕분에 점수를 취득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해상보험을 전공한 저에게도 대단히 유익한 그런 강의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산 문제 풀이를 동일한 틀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풀어주시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교수님께 추가 질을 하면 되게 세밀하게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교수님께 질문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큰 도움을 얻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올해 46회 시험에서도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공동 훼손, 다수의 공동 훼손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그런 문제였는데요. 사실 저는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여쭙게 되었고 덕분에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0월 중순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동차로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쌓기 위해서 1차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1차에 투여한 시간은 약 한 달 반가량 투자를 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기본서를 우선적으로 다외독을 하면서 보험업에 대한 기본 소형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을 보기 위한 일종의 티켓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법조문이기 때문에 휘발성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 한 달 전부터 법조문을 실제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령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3단 비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시행규칙, 시행법령들과 함께 비교를 해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회계 원리 같은 경우에는 박종화 교수님께서 시험 범위를 명확하게 짚어주시기 때문에 해당 범위를 벗어난 공부를 하지 않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다회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반드시 기출문제도 풀어보시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계속해서 풀다 보다 보면 내가 이 부분을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그 풀이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제가 느꼈던 점은 그렇게 문제의 풀이를 하다 보니 오히려 시간 배분이 좀 더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답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올해의 년도 같이 조금은 쉬웠던 경우에는 부분 점수도 없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귀찮더라도 그 풀이법을 계속해서 생략하지 않고 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물특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보험의 종류도 워낙에 많고 거기에 딸려있는 특약들도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모든 내용을 잡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수님께서 제공하는 그 얇은 교재에 있는 큼직큼직한 보험의 종류들에 대해서 우선 습득하시고 시험 한 달 두 달 전부터는 그러한 보험들에 딸려있는 예를 들어서 영업배상 책임 보험에 딸려있는 각종 특약들 그리고 패키지 보험에 있는 특약들 위주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점수 취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올해 시험에서 영업배상 책임이라든지 패키지 보험, 화재보험에 있는 거의 100가지가 넘는 특약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있는 특징들을 좀 외우는 데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 공교롭게 점수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재물특종 계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문의 길이도 매우 길고 그만큼 제가 작성해야 하는 답안도 길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호흡이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저만의 목차를 좀 두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방지 비용의 적용 여부 또는 80% 코인슈런스 적용 여부 그리고 제조달가인지 시가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목차로 따로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게끔 했던 것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외계어처럼 들린 만큼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0점 이하 과락 점수로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대단히 쥐약 같은 그런 과목인 부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대학교 시절 해상보험을 전공을 했기도 하고 해서 사실 공부를 할 때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꼈던 점은 교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강의에는 결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방대한 내용의 해상보험 그리고 어찌 보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 약관들을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 그 짧은 시간 내에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공부방법은 우선 김환 교수님을 믿고 김환 교수님께서 제공하는 강의를 토대로 해상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라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타인강을 듣는 것보다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재물소재 사정사와는 관련이 없는 해상보험 교재를 통해서 해상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시험 당락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2차 과목이 그렇든 서수령이기 때문에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추가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한 방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KCI에 등재된 판례라든지 아니면 KCI에 등재된 논문을 통해서 추가적인 공부를 했던 부분이 시험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상보험은 대단히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특별 비용과 손해방지 비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짓고 싶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코픽 제도가 사실상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수님께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께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 교수님께서 이해가 가실 때까지 정말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점수를 취득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 사정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2차까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순공 시간에 연연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하루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측정해 보고 당일 공부 범위를 정해놓고 그 부분이 끝난다면 다시 책을 펼쳐보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따로 특정 날짜를 정해놓고 쉬지 않고 제가 약속이 있는 날에만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놀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부분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맞는 공부법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부법을 시도해 보시되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최대한 빨리 찾으셔서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날 그리고 당일 컨디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날에 충분한 양의 숙면을 취하시고 그리고 무언가 공부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는 자신의 서브노트를 통해서 내용을 마지막으로 최종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사실 외부 소음이 좀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어팁을 챙겨가셔서 이어팁을 꽂고 공부를 하시거나 시험에 임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시다 보면 좀 급박한 마음에 지문을 최대한 빨리 읽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사실 이번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물론 정해진 시간 동안에 해당 문제를 전부 풀어야 되는 압박감 속에서 집중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긴 합니다만 반드시 꼼꼼히 지문을 읽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실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 10장 분량의 시험지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답안지를 제공하는데 그 부분을 전부 다 채우는 것은 채웠다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여섯 페이지 정도밖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합격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점수를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뭔가 양보다는 정말 해당 질문에서 묻는 핵심적인 내용에 좀 집중을 하셔서 집약된 그러한 답안을 작성하시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이유로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를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각오와 그리고 간절함도 그 제각기 다르겠지만 저는 간절한 만큼 시험 합격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험을 동차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이지만 이렇게 2차 시험까지 있는 과목들은 짧고 굳게 빨리 끝내는 것이 여러모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장기 마라톤 같은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충분한 휴식도 취하시고 중간중간 자신에게 보상을 통해서 시험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모두 힘내시고 47회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좋은 결실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